2020년 김갑진 개인전 화광동진 해지면 열리는 이술관 나의 작품들이 내뿜고 있는 강하고 높은 빛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차츰 부드러워질 것이다. 세상의 먼지들이 그 빛을 감지하면서 하나하나 부드러워진 그 빛 속으로 스며들게 되기를 소망한다. 그때가 오면 나의 작품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. 그 뿌리는 튼실한 줄기를 만들고 잎을 튀어 아늑한 그늘을 만들고 심이 되리라. 그때서야 비로소 화광동진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. 그 빛들은 조그마한 바동과 떨림으로 인드라망의 크물 속으로 스며들어 퍼져 나아갈 것이다. 이 공명의 울림은 온 세상으로 흘러들어 아름다움으로 들어설 것이다. 그 빛을 유지해 주실 것이다. 감사합니다.